여기 어디야? 하나 둘 셋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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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디야? 오우 오우 여보 오쉬 오우 으흐흐 으흐흐 으흐흐흐 무슨 곳이야? 헉! 무서워 무서워 아 무서워 으흐 으흐 안갈거야? 응 도착 으흐흐 으흐흐흫 아들이 내가 오늘 이 생일이야 소감은 뭘까? 우리랑 2년 동안 지냈어 어땠어? 재밌었어? 행복했어? 윤꺼야 대답 좀 해 휴리핑크에 흔히 생일 축해 이게 무슨 표정이야? 어디가? 아직 안 끝났어? 안녕 소야 이봐 소랑 같이 사진 찍을까? 그렇지 야 사진 찍자고 빙가의 안박심 빙가 이게 네 생일 선물이야 이거 열어볼까? 빙가의 생일 선물 빙가의 생일 선물 빙가의 생일 선물 빙가 슈퍼야, 너 이쪽으로 말했지? 아 잠깐만, 잠깐만. 슈퍼야, 생일 축하해. 생일 축하해. 슈퍼야, 대체 뭐로 할 건데? 슈퍼야, 생일 축하해. 슈퍼야, 생일 축하해. 슈퍼야, 생일 축하해. 하나, 둘, 셋! 슈퍼야, 생일 축하해. 와아아아아아악! 맹고야, 생일 케이크. 슈퍼야, 생일 축하해. 맛있어? 와우, 옳옳옳옳옳옳옳옳옳옳. 너 꼭 밖에서 먹어야되나? 너 그냥 삼켰어? いちごはじめ 福 聞こえた 大きな味 笑 笑 笑 한 마리 없어졌어 완전 깨끗해 이거 맛있었어 더 이상 없어 미안 나 또 먹어 빼놓으라 디저트